삼양 AF 24mm F2.8 FE 렌즈의 AF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리니어 STM 모터를 사용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. 단일 모드에서 AF, Flexible Spot, M 모드 상태입니다. 월요일상 조금 있지만 거의 없는 편이라고 느껴지고 AF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준수한 정도의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단일 모드 상태가 되었고요. 연속 AF 상태로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라진 속도를 쉽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전환이 AF 상태보다 월등히 빨라짐으로써 굉장히 쾌적한 상태의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차이점으로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빠르고 스테핑 모터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른 것은 아닙니다만 정숙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형태로 쓰실 수 있는 준수한, 괜찮은 정도의 AF 성능을 갖춘 렌즈가 되겠습니다. 스테핑 모터가 되겠습니다. 스테핑 모터가 되겠습니다.